안녕하세요. 사회 안기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시험 보시느라 정말 애쓰셨고요. 일단은 경차 1차 시험이 문제의 난이도로 본다면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주제들이 경제에서 좀 출제가 된 편이고요. 단원별 어떤 출제 분포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것들 이런 거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정치가 이제 20문제 중에 7문제예요.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경제가 6문제입니다. 경제에서 이따 보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오답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로 꼽히고 있던데요. 화폐 이 부분은 사실 경제에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폐 자체를 묻는 건 아니고 그 자료 분석이 중요해서 8번이라던가 9번 경제는 대체로 원래 그런 주제들이 많은데 또 특히 또 그랬던 것 같아요. 10번 다네요. 12번 그러니까 거의 6문제 중에 4, 5문제들이 자료 분석이다. 원래 경제라는 과목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가 7문제라서 평소에 한 5문제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사회문화는 뭐 무난한 주제들이어서 크게 부담이 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문제죠. 저희가 정부 형태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제 보시면 비교를 할게요. 자 행정부는 의회의 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의회의 상권을 갖고 있으면은 의원내각제죠. 여기 보시면 가가 예고 나가 아니요예요. 가가 뭐가 돼야 돼요. 의회의 상권이 있다라고 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의회의 상권을 설명할 수 없죠. 나가 대통령제입니다. 이제 가시면 돼요. 1번에 자 가에서는 자 가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다 했는데 의원내각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림이 어떤 거요.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이 하면 보세요. 이게 가예요. 자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해요. 그리고 내각 안에는 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 왕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총리를 선출하죠. 그래서 보시면 가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을 한다 아니라 내각의 행정부 수반은 총리다. 기본적인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정리되어 있으셔야 되는 게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역할이 이렇게 이원적인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일원적 형태죠. 1번 X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저희가 뭐 강료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행정부의 구성원이 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네. 강료의 의원 겸직 불가. 대통령제죠. 강료의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원내각제입니다. 2번이 맞네요. 바로. 자 3번에 보시면 나름 이런 유형들이니 수능 유형들이고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보셨던 유형들이에요. 3번에 보면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어디예요. 의원내각제죠. 여기 얘가 돼야 돼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설명하죠. 대통령제. 아니요 얘가 아니라. 얘 아니요예요. 자 3번에 보시면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냐. 자 이게 뭐예요. 의회가 갖고 있는 내각 불신임권이요. 내각 불신임권 설명하려면 어디예요.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럼 디귿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들어갈 수 있죠.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가 돼요. 대통령제는 아니요. 맞는 겁니다.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있었죠. 정답은 옳은 것 2번이요. 1번은 뭐 무난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시험의 어떤 정치 파트에서 다른 시험과 별만한 차이는 정치에서 굉장히 헌법적이 많이 나왔다는 거. 지금 보시면 제가 총평에도 정리를 했지만 지금 4번까지가 정치예요. 5, 6, 7이 법이고 크게 보시면. 근데 4번까지 해서 헌법이 1, 2, 3, 4. 네 문제. 네 문제가 굉장히 헌법 파트에서 집중적 출제가 둔 경향성이 보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이건 이제 법치주의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1단원으로 겹치기도 하고 헌법의 부분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가와 다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자 가에 보시면 땡땡은인데 나오셨어야 돼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의한다. 가는 뭐 여러분들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안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죠. 바로 해보세요. 자 그러한다는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치주의는. 나는 뭘까요. 법률로서 정의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죠. 왜냐.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게 정당성이죠.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 목적과 내용이.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실질적 법치주의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봐주세요. 1번에 보시면 헌법상의 기본 원리는 가는 국가기관 중에 행정부만을 구속하냐. 헌법상 기본 원리 가가 뭐예요. 법치주의 국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이 법치주의가 국가기관 중에 행정부만을 구속하냐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치주의는 지켜줘야 되는 전제조건이죠. 행정부만을 구속하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되셨나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를 오히려 옹호할 수 있는 게 형식적 법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게 형식적 법치입니다. 맞죠. 자 3번 실질적 법치.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 정당성도 강조한다.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요.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 법치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는 법률이라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는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하는 세부적인 제도이다. 맞죠. 바로 1번이 틀린 선지요. 행정부만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기관의 기본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나온 김에 정리하시면 이 형식적 법치를 뭐라고 설명해요.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통치. 실질적 법치는 법의 지배 법의 통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1단원이라도 같이 겹치는 주제이긴 하죠. 2번은. 자 3번 가볼게요. 이런 3번은 저희가 헌법을 정리를 하긴 하지만 나름 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지문에서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해하시는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음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헌법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헌법의 특성은 뭐냐. 약간 이제 지문을 해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문제가 정치에서는 3번이고 경제에서는 이제 13번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사회 세력이 어떤 구심점을 찾아서 공존하기 위한 절충 내지 타협의 결과 제정된 것이 헌법인 까닭에 헌법은 여기 나오죠. 헌법은 그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된다. 최고의 법 헌법이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가잖아요. 모든 법률 명령 아래 있는 법들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최고의 규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비조직 사회를 정치적인 일원체로 통일시켜 한 국가사회를 창설하는 헌법은 적어도 그 헌법에 의해서 조직된 국가 내에서는 여기요. 모든 질서의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왔죠. 다른 모든 법률 규범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헌법의 어떤 최고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죠. 이 특성을 생각을 하시고 선지를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개념도 필요해요. 자 1번에 그래서 헌법 개정을 법률 개정보다 개정보다 어렵게 한다. 최고 규범성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의 틀이 되는. 저희 제적과반수 또는 과반수가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제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공고를 거쳐서 국회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헌법 개정이 되잖아요. 이 절차 이런 최고 규범성의 성격으로 봤을 때 법률 제정보다 어렵다. 맞죠. 자 2번에 보시면 이제 2번 3번은 저희가 개념을 냈어요. 그래서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이 뭐였어요. 최고 규범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중요하죠. 저희 헌법에서 할 때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즉 뭐예요.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이 관련 명령 규칙이. 자 대법원이 뭘 갖고 있어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명령 규칙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다. 이런 제도 자체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대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 중에 하나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사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죠. 됐죠. 3번.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 그 아래의 법들은 모두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 규범성이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것도 소송 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죠. 누가 신청해야 돼요. 법원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 헌법재판소가 무슨 심판을 해요. 3번에 위헌법률 심판합니다. 위헌법률 심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죠. 되셨나요. 최고 규범성을 지키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이에요. 그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해요. 헌법의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얘는 어디가.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의 어떤 최고 규범성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 헌법의 조문은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되셨어요. 이거는 관련이 없다. 최고 규범성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되셨죠. 성답 4번.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그런 최고 규범의 성격을 해석을 하시고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4번은 많이 보편적으로 보는 기본권 문제예요. 저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정리를 하잖아요. 볼게요. 바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가. 개인의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뭐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죠. 나와볼게요. 자 국가나 개인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여기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적 권리.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나가 청구권이죠. 자 다는 자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청구권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삶의 질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거? 사회권이죠. 복지국가에서 중요시. 라는요. 개인이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참정권입니다. 이렇게 놓고 돌아가시면 돼요. 자 1번 자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보실 때는 꼼꼼하고 정확히 읽으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은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죠. 그럼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맞아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을 존중해야 돼요. 침해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왜 안 돼요? 거기 가해 보셨던 것처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소극적 권리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이 바로 자유권입니다.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의전의 자유 등을 설명하죠. 소극적 방어적 권리를 설명하죠. 이걸 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보장돼야 되는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X 소극적 방어적 권리. 자 2번 가볼게요.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죠. 나머지 선거권, 피선거권 어디 들어가야 돼요? 나 청구권이 아니라 국민투표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의 대표적인 예가 돼요. 자 3번 사회권 여러분들 3번이죠. 헌법상 기본원리인 복지국가원리,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또는 노동자의 세 가지 노동산권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사회권이 바로 복지국가원리 적극적 기본권입니다. 4번에 보시면 이 참정권은 아까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재판청구권,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나오셔야 돼요. 국가배상청구권 어디 들어가요? 수단적 권리 청구권에 들어가는 예예요. 되셨죠? 여기 보면 가장 적절한 거 사회권에 대한 겁니다. 4번까지 봤고요. 1, 2, 3, 4가 정치고 5, 6, 7이 법이에요. 보시면 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의 어떤 원리들을 주로 낸 편이에요. 지금 5번은 민법이고 6번도 민법이고 7번은 사회법을 냈어요. 크게 크게 주제로 낸 편이에요. 이번 정치와 법에서 5번 보시면 근대민법의 원리와 현대민법의 수정원리를 바로 보셔야 돼요. 볼게요. 여기 정리하시고 근대민법의 사유재산권이 수정된 현대민법에 와서는 뭐로 가야 돼요? 사유재산권이면 존중을 강조한다. 소유권 절대에서 수정현대민법에서는 소유권 공공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계약 자유로운 것을 보장한다에서 나는 뭐예요? 불공정, 지나치게 한쪽에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다. 계약 공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과실 있는 자가 책임진다에서 때로는 무과실도 설명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1번에 가가 여러분들 소유권 공공이에요. 너무 멀리 갔어요. 이게 단어로만 보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법이 딱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사유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경우 등을 통해서. 그래서 가에 의해 사유재산권은 여기 공공복리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가 틀린 거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2번 나가 계약 공정이요. 그러면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말이 안 되죠. 노예계약은 유효냐. 이건 무효죠. 불공정하다. 되셨죠? 자, 3번에 다가 무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 뭐로 설명해요? 제조물 책임법을 설명합니다. 자, 보시면 무과실 책임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잖아요. 보세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한테 책임이 있다. 그것을 바로 무과실로 설명하고 물론 모든 무과실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면책조항이라고 해서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가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틀렸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이 아닌 거예요. 다는 무과실 책임주이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요. 되셨죠? 이때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근대민법을 토대로 플러스의 수정 민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나다와 함께 수정 민법이죠. 현대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내 기본적인 기본 원리로 적용된다. 선지 중에 자동팩이 되는 것이다. 이거 X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이런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뭐 소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추세예요.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민법상의 미성년자예요. 왜냐하면 범죄에서 형사미성년자랑 다른 거죠. 자, 민법이 여러분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제한능력자죠. 만 19세 미만의 민법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어때요? 기본적으로 단독법률 행위할 수 없다입니다. 자, 단독법률 행위할 수 없다. 뭐가 필요해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 행위할 수 있다. 되셨죠? 자,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동의 받지 않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단독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는 미성년자 측 즉 미성년자 또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취소권의 배제 어떤 경우요?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다. 사술로서 한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한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촉구는? 네, 대리인한테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독법률 행위할 수 없는 자라고 했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죠. 1번 볼까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권리만을 얻거나 권리만 생기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까요? 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네, 재산 처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허락된 재산의 처분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죠.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3번 보시면 이거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 미성년자한테 핸드폰을 판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장님은 미성년자랑 계약을 하고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거든요. 철회권 보세요. 이 상대방한테 철회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틀렸어요? 이거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계약했을 경우에만 철회권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3번에 보시면 미성년자와 계약한 맺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철회권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계약했을 경우에만 철회권이고 알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4번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다라고 하고 저희가 취업이나 유언이나 혼인 같은 걸 따로 정리하죠. 만 17세 이상인 자가 유언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게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취업은요. 만 15세 이상 취업. 혼인은요. 그래서 만 18세인 자가 부모 동의 받고 혼인한 경우 성인으로 간주한다. 그 부분이 성년 의제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유언은 만 17세 이상 취업은 만 15세 이상 혼인은 18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니다 라고 하는 거랑은 크게 이 부분에서 함정은 아니지만 선거법은 개정됐으니까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는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언제든지는 아니다. 6번 정리를 했고요. 7번 보시면 사회법이에요. 여러분들 선지 중에서 들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 어떤 사법적인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이거든요. 어떤 자본주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 실업 빈곤, 근로조건의 악화, 소비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법 영역이다. 이 법이 바로 여러분들 사회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종류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제도 뭐예요? 사법적인 영역에 개입을 하는 거죠. 1번 볼게요. 이게 전형적인 사회법 설명이에요. 사법적인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런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러면 사법이라고 하면 그냥 시장에 풀어두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복지제도와 같이 일부 개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형식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무슨 개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이게 형식적 평등이잖아요. 근데 실질적 평등에서는 상대적 평등으로서 차이를 고려하고 뭔가를 보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법입니다. 사회법. 되셨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다. 맞죠? 3번에 가가 여러분들 사회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가 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한 데 있다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개인을 국가 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면 국가 개입이 최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되셨죠? 이해되셨어요? 3번은 틀린 게 가 같은 경우에는 개입의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법은. 되셨죠? 3번이 틀린 선지요. 4번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사회보장법 등이 사회법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과 정치가 7문자 출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문화는 정치보단 일반적으로 빠르게 푸시거든요. 경제에서 이제 조금 신경 쓰실 주제가 좀 있어서 7번까지가 정치와 법이었고요. 자, 8번 볼게요. 이렇게 이자나 금융상품 나오면 헷갈리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8번 같은 문제는 암기하시라기보다는 저희 경제 6단원에서 채권, 그 다음에 예금, 주식 이런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안에서 그 선지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볼게요. 한번.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들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상황마다. 자, 보시면 1번에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크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 같은 채권을 가지면 저희 채권에 대한 수익은 뭐예요? 채권의 수익은 이자와, 이자와 뭐가 있어요?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크다라고 했고 그럼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채권을 받았을 때 이자, 그러니까 채권을 팔았을 때 이자도 또는 만기 시점의 이자의 가치도 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하락할 수 있죠. 채권의 수요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겠죠. 되셨나요? 이 안에서 푸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상품과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는 이 전제에서 채권의 수요와 가격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내년에 이자율, 시중이자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대요. 여러분들 돈을 빌리는, 자금의 수요자는 자금을 사는 대출을 하는 사람이에요. 빌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자가 떨어지면 지금 이자보다 변동금리로 가면 다음 이자가 낮아질 수 있죠. 근데 고정금리는 딱 정해져 있는 금리로 약정기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대출 시 뭐로 가야 돼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겠죠.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자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되셨죠? 변동금리는 물가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변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3번 잘 보세요. 이 안에서 이 둘의 조건을 보라 했거든요. 그러면 시중이자가, 시중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을 말했는데 그러면 시중이자가 높아지면 금융상품 중에 예금상품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중이자가 올라가면 채권의 수요는 떨어질 거고 그럼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중이자가 낮으면 어때요? 은행상품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품들을 비교할 때 은행의 예금상품과 채권과 주식을 비교할 때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게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상품마다 실제로 다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 예금이 가장 낮고 두 번째가 채권, 그 다음에 주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일단 이자가 변하면 금융상품의 예금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이자가 낮으면 어때요? 예금보다는 채권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 거 아니에요. 주식이든. 그럼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자,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자와 채권은 반비례 관계. 자, 부해상관 관계.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일반적 관계죠. 계셨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지금 4번에. 그러면 시장이자가 낮아지면 이제는 주식을 줬어요. 갑자기 이자인데 왜 주식이냐 이게 아니라 이자가 낮아지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간다 했죠?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4번 틀렸죠. 시중이자가 낮아지면 주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여기서 어떤 관계를 외운다라고 하시기보다는 큰 틀은 저희가 금융상품을 비교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와 있는 조건들을 적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아, 네. 9번. 여러분들 이 9번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어떤 경제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 저희가 정리하는 것을 냈다기 보다는 정말 자료 분석이 100% 이 지문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뭐 30초 1분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정말 사회 공부를 열심히 주제별로 정리 모든 정치와 법, 경제, 사문을 하시고 내가 한 문제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9번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보시면 나왔으니까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수학적인 그런 원리들 적용하는 것들이 좀 숨어 있는 문제예요. 단순히 바로 이 퍼센트를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원시사회, 그 선지가 1, 2번은 그냥 이 지문에서 보시면 되고요. 1, 2번은 그냥 나와 있고 3, 4번이 이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 A사회에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고려하셔야 되는 게 물품 화폐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물품 화폐라고 해서 여기 뭐 조개껍데기와 옥돌이라는 물품 화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화폐 천 원, 만 원을 쓰듯이 얘네가 화폐인 거예요. 이 화폐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물품 화폐 역할이에요. 뭐가 달라요? 물물 교환과 다른 겁니다. 아니, 어차피 물건으로 바꾸는 거니까 왜 달라요? 하시면 안 되고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물물 교환과 밑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 물물 교환을 하거나 그냥 물건대 물건을 바꾸는 건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물품 화폐를 사용한다 했어요. 밑에 보시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옥돌을 쉽게 채취할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선지 2번이랑 관련돼 있고요. 상품 거래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을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는 상대방을 찾을 확률을 각각 40퍼, 80퍼 이거 3, 4번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식은 물물 교환을 하거나 보세요. 물품 화폐를 사용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요. 탐색 비용. 거래에서의 탐색 비용은 거래마다 발생하고 상대방을 찾을 확률의 역수로 정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3번과 4번에서 필요한 주제입니다. 자 볼게요. 한번 일단은 어떤 얘기인지 자 1번부터 할게요. A사회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은 화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품 화폐니까. 그래서 물품 화폐니까 가치 촉도 어느 정도의 가치다라는 것과 가치의 저장수단을 담당 화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맞죠? 자 2번에 아까 지문에서 저희 뭐라고 했냐면 상대적으로 옥돌을 쉽게 채취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품 화폐 역할이 매개수단으로 옥돌이 조개껍데기보다 널리 통용될 수 있다. 되셨죠? 자 이제 3번 잘 보세요. 자 3번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데 아까 거래할 때 물건과 물건을 그냥 바꾸는 게 있어요. 이게 물물교환이에요. 근데 조심하실게 옥돌이나 조개껍데기는 하나의 화폐로서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이걸 갖고 쌀을 필요로 한다니까 쌀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데 자 지금 1번 물물교환의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50%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쌀과 바꿀 물건 그죠? 물물교래를 한다는 얘기요. 소고기랑 뭘 바꾸겠어요? 여기서 물물거래면 쌀을 바꾸겠죠. 되셨죠? 근데 두 번째는 여기 물물교환이 뭐라 하는데요? 옥돌이라는 물품화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사는 거예요? 옥돌로 쌀을 사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다르게 보자라고 전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비교할 게 뭐냐면 그랬을 때 탐색비용이 뭐가 더 적냐 했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셔야 되는 게 아까 여기 이거 봐야 돼요. 일단 옥돌을 교환의 매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찾을 확률이 80%예요.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탐색비용은 거래마다 발생하고 찾을 확률의 역수로 정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80% 해서 문제에서 적용하실 때 5분의 4 역수 4분의 5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지금 일단 물물거래를 할 때와 옥돌로 거래할 때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일단 물물거래 여기 있죠. 물물거래로 상대방을 찾을 확률은 몇 퍼센트 50%래요. 2분의 1이죠. 그럼 이때 탐색비용 자 물물에서의 탐색비용은 어쨌든 탐색비용은 요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확률의 역수라 했죠. 그럼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의 역수로 2예요. 이거 물물거래예요. 자 물품화폐를 사용한다. 옥돌 자 옥돌은 몇 퍼센트예요. 지금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옥돌은 80%로 5분의 4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4분의 5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이 80%로 거래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 80% 5분의 4로 어때요? 2분의 1짜리를 거래하는 거죠. 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같은 거래를 한다의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일단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0분의 4가 되고요. 5분의 2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5분의 2의 역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5로 2.5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기 왜 곱했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찾을 확률은 옥돌이 80%지만 이 80%의 가치가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요? 물품화폐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곱하기 거래하는 2분의 1을 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역수가 2.5가 나와요. 3번에 보시면 다 했어요. 자 물물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의 50%에 대한 걸 거래비용하면 2분의 1 역수에서 얘는 몇이 나왔어요? 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물물교환이 여기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는 2분의 5에서 2.5가 나왔죠. 그래서 어때요? 3번은 맞죠? 물물교환의 50%에 2가 옥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 맞죠? 자 이제 4번 갑니다. 이 논리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4번에 보시면 다시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또 조건은 같아요. 쌀을 필요로 한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했습니다. 물물교환을 하느냐. 자 물물교환은 1번 물물교환했을 때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25%래요. 그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물물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물물을 했을 때 4분의 1의 역수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게 이제 물품으로 거래할 수 있다 있죠. 물품교환 여기 물품화폐죠. 조개껍데기를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야 돼요. 조개껍데기는 여기 몇 퍼센트예요? 지금 40%래요. 되셨죠? 40%면 여러분들 5분의 2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지금 정답을 반대로 오히려 4번이 옳은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고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5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5분의 2 곱하기 뭘 해야 돼요? 4분의 1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포인트요. 20분의 2가 되고요. 20분의 2가 되니까 10분의 1이죠. 20분의 2 10분의 1 되셨죠? 10분의 1의 역수라고 해서 여기가 10이 되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물물거래에 대해서는 탐색비용을 4분의 1의 역수 4고 조개껍데기로 거래를 했을 때는 거래를 했을 때 역수가 10이 나온다. 그럼 어때요? 얘는 4 조개껍데기를 물품화폐로 사용했을 때는 10이에요. 그래서 물물교환을 했을 때가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조개껍데기를 했을 때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4번이 틀린 선지죠. 9번은 4번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 기출, 수능 기출, 저희 경찰 시험 모든 기출을 통틀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는 정말 처음입니다.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수학적인 원리와 관련한 것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 단순 퍼센트를 그냥 5분의 4, 5분의 2를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결론은 수학적인 원리는 확률의 곱센 원리를 적용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20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9번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한번 적용하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은 이렇게 4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 6문제인데 그 6문제 중에서 이 9번이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자료 자체가 생소하시거나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보기 한번. 10번에 보시면 저희 수요공급 미시경제 문제죠. 노트북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소비, 불확실성, 이자율, 부품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억에 보시면 소비가 증가한다. 이건 바로 나오죠. 여기 가볼까요? 소비 증가는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자, Q Q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일단 기억이 맞죠? 자,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거 1번, 2번 중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니은을 잘 보셨어야 되거든요. 자,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앞으로의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어떻게 할까요? 불확실하면 공급을 줄입니다. 자, 불확실성의 증가는 공급의 감소로 가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자, 거래량은 감소해요. 보세요. 공급 감소죠? 자, 공급이 감소하죠.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여기 거래량 감소 맞고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격은 상승합니다.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이렇게 둘 다 되면 이건 수요의 감소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줄이지 않냐. 이렇게 소비로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은 생산에 영향을 주죠. 공급의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입니다. 니은 틀렸죠? 자, D급까지 가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의 생산비를 설명할 수 있죠. 자, 생산비가 증가해요. 그렇죠? 각종 생산 요소의 가격들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증가하고요. 그럼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예요. 그래서 여기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 맞죠? 디귿 자, 리을 갈게요. 디귿의 반대가 여러분 리을이죠. 부품가가 하락한다. 부품가격 하락하면 생산비가 감소해요.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 증가하면 그래프 보세요. 여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기가 틀렸죠. 거래량 부분이 되셨죠? 기업과 디귿이 되는데 아마도 기업이나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 공급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요인들인데 니은과 디귿이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 라고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미시경제 수요 공급 파트고 11번, 12번이 이제 거시경제예요. 11번, 12번이 자, 경기 변동의 원인과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저희가 경기 네, 경기라고 하면 경기는 큰 4순환의 패턴을 갖습니다. 그죠? 이걸 경기 순환이라고 하죠. 큰 틀에 이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호경기 호경기의 최고조 정점을 찍고 나면 호경기 때는 물가가 높고 기본적으로 실업이 낮겠죠. 위축되는 시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후퇴기 그 다음 그 아래 현재 불경기 언젠가 올라가겠죠. 불경기의 가장 바닥이 저희가 저점이고 이 저점을 통과하면 경기는 회복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보셨을 때 저희 어떻게 해요? 후퇴기부터 불경기까지를 묶어서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하강 국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점을 통과하면 회복기가 나오고 그 뒤에 호경기 나오겠죠? 이 두 주기를 묶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승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1번 이런 경기라고 하는 종합적인 경제 수준이요. 소비자나 기업가의 심리상태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아까 보신 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소비를 하냐 안 하냐 생산자가 생산을 늘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경기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원인은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불경기 생각하시면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자, 근데 될 수는 있어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경기가 하강되는 시기는 후퇴기 불경기에요. 불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강 국면은 그러면 네, 소득과 소비가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요 자, 어때요? 불경기 실업 증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강 국면을 얘기할 때 저희가 물가가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은 감소하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겠죠. 자, 고용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시기는 언제요? 경기가 풀리는 상승 국면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죠? 되셨죠? 자, 3번 갈게요. 경기 변동은 물론 안에서 들어가 보면 세부저도 불규칙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땐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게 나라들마다 어느 주기가 오래가고 짧냐라는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알아두실 거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기본 틀이 있습니다. 또 보통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확장 국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면 경기가 어때요? 열리는 시기가 되거든요. 여기 상승 국면 회복 시기부터 경기가 호경기로 가는 시기를 확장 국면이라고 해요. 이럴 때가 일반적으로 더 짧은 게 아니라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 국면이 수축 국면보다 더 길다. 자, 4번에 보시면 자, 경기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기 과열을 설명해요. 여러분들 그쵸? 소비가 증가하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시장이 돈을 풀어서 소비를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또 오르겠죠? 경기 과열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요. 4번은 왜 안 될까요? 저희 인플레이션 중에 또 뭐 있죠? 근데 자, 생산비가 증가해서 총공급이 감소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럼 이럴 때 인플레이션은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항상이 틀린 겁니다. 경기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 과열의 지표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셨을 때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보시면 경기 침체 속에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때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부분이 항상 경기 과열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인데 자세하게 개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틀의 경기순환을 또 출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12번 어떤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무역발색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강조 강조하는 게 균형이 있게 어쨌든 전체 주제 정리하는 거 핵심 주제만큼은 늘 해놓으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환율 부분 12번 문제는 나름 통합형이라고 봐야 되는 게 환율과 무역발생 이론을 함께 낸 문제입니다. 선지에서도 비교위를 찾는 부분과 그 다음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좀 꼼꼼하게 보셨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에 푸셨던 무역발생 이론 부분보다는 좀 자세하게 들어갔어요. 실제로 네 그쵸 아까 그런 9번 문제는 개념에서 어떤 자세하게 들어가서 헷갈린 건 아니지만 자세하게 12번은 환율과 무역발생 이론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특히 뭐예요?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화폐가 달라요. 화폐가 다른 걸 가지고 환율을 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갑국과 을국에서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X자 Y자의 수량이래요. 그리고 이거 문제 푸실 때 항상 수량에 대한 것인지 생산자 수가 노동자 수가 들어간 건지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만드는 생산량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묻는데 여기 보세요. 갑국은 원화를 사용하고 그러셨죠? 을국은 달러를 사용한대요.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니까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유리한 국가와 불리한 국가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1대 1의 환율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X제 Y제는 5,000원 1,000원 5달러 1달러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과 을에서 현재 1달러당 1,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 따른 가격의 차이에 따른 변화는 현재 없습니다. 되셨나요? 1대 1이니까. 됐죠? 5,000원이 5달러와 똑같은 거잖아. 1달러와 1,000원이 똑같은 거잖아. 되셨죠? 그 전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교육 조건과 환율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또 하나 재화는 국제시장에서 재화가 생산된 국가의 통화로 거래가 된다. 예를 들면 갑의 재화는 원화잖아요. 지금 X,Y제가 을의 재화는 을국에서는 달러잖아요. 그 화폐로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지금은 1대 1의 환율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지만 환율이 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셨어요? 볼게요 일단. 근데 저희 기억에서 비교의 물어보잖아요. 그럼 뭘 일단 하셔야 돼요? 기회비용 구하셔야 돼요. 일단 절대우위부터 해볼까요? 절대우위부터 물어보지 않는데 만약에 Y를 값이 많이 만들어요. 절대적으로 Y를 X를 표 이렇게 보셔야죠. Y를 을이 많이 만들고 X를 또 을이 많이 만들어요. 지금 제가 절대적 차이로 얘기한 거는 그거는 절대우위예요. 을은 X,Y에 절대우위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교환이 안 되죠. 비교우위를 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여기다 먼저 볼게요. 기회비용을 구하셔야 돼요. 기회비용은 선택하는 재화분에 포기하는 재화예요. 생산량이 나올 때 이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뭘 갖는다? 비교우위가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X제 Y제 했고요. 갑과 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X1 선택할 때 Y 몇 벌어요? 2대 8이죠. 4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Y1 선택하면 X를 여기 Y를 4 포기하는 거고 얘는 X를 4분의 1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대 3개 대 18개예요. 1대 6 X1 선택하면 Y를 6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1 선택하면 X를 6분의 1 포기하는 거죠. 되셨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희? 포기하는 게 적은 재화의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있다. Y를 적게 버리는 게 갑이에요. 갑이 X의 특화 X를 적게 버리는 나라가 을이에요. 을은 Y의 특화예요. 특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교우위가 있는 거죠. 자 가볼게요. 기억해 보시면 갑이 Y라고 했는데 아니죠? 갑은 X제의 비교우위 을은 Y제의 비교우위가 있죠. 비교우위는 재화를 특화하는 거예요. 특화를 하고 없는 재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환을 해야겠죠. 일단 기억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이제 환율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갑은 뭘 사용하고 원화를 사용하고 을은 달러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Y를 특화한 다음에 X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생산된 국가의 재화에 화폐로 거래한다. 그 얘기는 을은 Y를 판 다음에 X를 사오려면 달러로 뭘 사와야 돼요? 원화의 X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걸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니은에 보시면 자 환율이 1달러에 900원으로 변한다. 원래 얼마였어요?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원래 1달러 1000이었죠. 1달러 900되면 보세요. 환율이 하락해요. 1달러 1000에서 1달러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 달러 가치는 하락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을국은 어떤 화폐를 쓴다 했어요. 달러를 사용한다 했어요. 그러면 달러로 갑의 원화 상품을 사와야 되거든요.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달러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국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왜요? 을이 갖고 있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원화 상품을 사오는데 상대적 부담이 커지죠. 왜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맞죠? 니은 맞고요. 자 이 논리로 디귿을 해보세요. 원래 1달러 1000이에요. 근데 1달러 1200원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죠. 여러분들 디귿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원같이 어떻게 돼? 이제 환율 상승. 하락 달러 가치 상승. 근데 갑은 어떤 화폐를 사용해요? 원화를 사용한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갑은 원화로 의뢰 달러 물건을 사와야 되거든요. 각 나라의 화폐를 거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의 가치가 하락하면 디귿 틀린 게 원의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물건을 사올 때 얻는 이익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조건 적용하시고 자 리을을 보면 이거는 원인을 주고 결과를 적용하는 건데 갑국이 자 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수출 많이 하면 외환시장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외화 공급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자 리을 잠시만 오른쪽으로 볼게요. 리을에 뭐 나왔어야 돼요? 환율의 변화 원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리을에서 외환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외환시장이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이 있는데 갑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 수출은 외화가 어때요? 들어오는 거죠. 이거죠. 외화 공급 증가 보세요. 그래프 환율은 하락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이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환율은 어떻게 해요? 세로축 보세요.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세로죠. 세로 자, 리을 맞죠. 정답은 리은과 리을이요. 이 문제 또한 그렇게 뭐 빨리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무역 발생 따지시고 환율까지 적용하는 주제였어요.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13번으로 갈게요. 13번은 여러분들 비모낭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잘 지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개념을 찾아서 저희가 적용하는 거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히려 이런 문제만 틀리시는 분들은 지문 안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이냐를 잘 캐치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거 이런 풀 때는 기억부터 바로 가세요. 일단 갑에 뭐라 했냐면 A국의 경제 문제에서 수요보다 공급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봤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갑을 읽는 거죠. 평소에 문제들을 많이 푸셔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A국의 노동 친화적 정제 정책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진시켜서 이런 복지 영향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생산 측보다는 기억이 틀린 게 수요를 얘기하고 있죠. 정보 지출을 늘리면 전체적인 가계에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생산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그럼 기억 틀렸네요. 기업의 생산 측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X죠. 자, 니은 볼까요? 을국에서는 노동자의 소득 증진이 생산성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냐고 했냐 라고 했어요. 그럼 찾으시는 거죠. 자, 을 글로벌 가치사슬 중시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추자 했어요. 일단 글로벌화 중요시했고요. 자, 시장의 확대와 노동생산적 증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경제정책은 어렵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 미흡한 상태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자, 임금상승과 복지 증대는 고비용의 저효율이다. 오히려 경제전책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부채를 늘릴 수 있대요. 어때요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얘는 비효율적이라고 봤어요. 오히려. 거기 니은에 보시면 이런 노동의 소득 증진을 시키는 것 실질적인 생산성 증진이 필요하지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써서 돈을 푸는 것이 비효율성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니은에 보시면 맞죠? 노동자의 소득 증진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기요. 내셨죠?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갑과 을은 세금 증대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틀린 게 아까 갑은 어때요? 재정지출을 줄이고가 아니라 재정지출 늘리고가 되거든요. 되셨죠? 그리고 거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는 있다라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귿을 왜 틀렸냐면 재정지출을 줄여라라는 거 갑과 을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갑에서 살펴볼 수 없다. 물론 을 같은 데서는 그런 복지 증대가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엑스죠 디귿. 갑을 둘 다 나와있으니까. 자, 리을에 보시면 갑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중요시하지만 을은 국제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갑 같은 경우 아까 보면 시장의 돈을 이렇게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라는 내수시장의 얘기를 하고 있죠. 갑의 어떤 소비 크게 봤을 때 근데 을은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시하는 세계경제 흐름에 맞추자 라는 걸 통해서 리을에 네 갑은 내수시장 확대 을은 국제경제협력을 필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은과 리을이 되겠죠. 아까 여기 수요가 중요하다 했죠. 기본적으로 갑을 설명할 수 없죠. 디귿을 정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이거는 지문에서 잘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13번까지가 경제고요. 여러분 14번부터 사회문화입니다. 문제의 특징들을 이번에 살펴보시면 경제에서 오래 걸리는 한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간을 쓰셨어야 되고 나머지 사회문화 이런 사회문화 7문제 다 많이 걸릴만한 주제가 없어요. 조금 자세하게 보셨어야 될 것들이 19번의 빈곤유형 이것도 나름의 표분석이긴 하거든요. 그 개념이 평소에 있어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이 1탈에서 나왔는데 조금 꼼꼼하게 나온 편이죠. 평상시 푸셨던 것보다 그 정도 자 복귀어 14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면 어때요? 4대보험과 관련한 사회보험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비금전적 지원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가 저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했대요. 보험료 부담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노인도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금전적 지원의 가가 뭐예요? 공적 부조가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력연금 연금 등이 있겠죠. 나이 보시면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점사까지 모두 무료다.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줘서 부담이 한결 줄었다. 건강검진을 받으며 이런 관리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그리고 나와있네요. 47세 직장여성이다. 가는 69세 무직남성이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받는 사회보험 중에 건강보험을 말한 겁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1번 갈게요. 가장 적절한 것이요. 1번이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공적부조는 정부가 100% 부담을 하고 사회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득별로 부담을 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보조하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요. 상호 부조 성격을 띕니다. 일단 금전적 지원이요. 그리고 이 둘 다 기본적으로 빈부 차이를 조절하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부조가 재분배 역할이 더 높죠. 자 2번 갈게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요. 대표적인 공적부조의 예고요. 사회보험의 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 4대 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번 뭐로 고치셔야 돼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인만을 위한 거다. 선택적 복지 가해 공적부조죠.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을 한다. 4번 자 소득이 잡히면 의무가입되는 거 사회보험이죠. 의무가입 강제가입 이건 나 사회보험만 되고요. 자 공적부조는 가입 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공적부조는 강제가입은 사회보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문화 파트예요. 문화에 이해하는 태도가 나왔어요. 바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가부터 가볼까요? 자 문화를 우열평가 대상으로 본다 우열평가 대상으로 본다 예면 뭐예요? 절대주의요. 자 절대주의에서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한 것을 본다. 우리 문화는 우수하고 다른 문화는 우리 아래다. 이거 뭐예요? 가 자문화 중심주의죠. 절대주의 중에서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한 게 아니라 외래문화를 우수하다고 봐요. 나가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럼 절대주의가 아닌 다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1번 가는 맞죠? 배타적으로 그 나라 것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문화 조심주의 나는 사대주의요. 외래문화를 추종하죠.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사대주의 3번 상대주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바람직한 태도죠. 3번도 맞죠? 4번 잘 보셔 여러분들 가나다에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수준 모드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발전수준의 차이로 이 발전수준의 차이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절대주의거든요. 이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의 상대주의로 가도 안 되는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차이를 인정 각각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발전수준의 차이 이게 사회문화 원래 이렇게 말장난이 심해요. 차이가 같은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발전수준의 차이로 보는 건 절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만약에 발전수준 차이로 본다면 다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이것은 뭐예요? 인정을 하는 거죠. 상대주의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갈게요.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원래 이런 관점들이 주로 문제가 비중을 차지하죠. 여러분 보시면 15번 16번 18번 보세요. 7문제 중에 그 다음 20번 7문제 중에 4문제가 이런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사회문화 성격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지문을 보시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나오면 이미 뭐가 나와야 돼요? 사회구조를 중요시하는 실재론이냐 개인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명목론이냐 이걸 딱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회문화는 자 가 갈게요. 개인의 선택이란 스스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강조하면 명목론이란 말이에요. 아니래요. 사회 속의 개인의 어떤 행위 양식도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 했죠? 그럼 여기 개인은 이 부분 사회가 규정하는 방식에 구속된다. 사회구조를 중요시하죠. 이거 뭐예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 실재론자예요. 실제로는 전제를 뭐를 설명해요? 사회유기체설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구조를 강조하죠. 근데 나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집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는 개인들의 합일 뿐이다. 여기 개인은 사회가 강제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기적 존재가 아니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재론자인데 아니라 여기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다.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명목론자입니다. 되셨나요? 실재론 명목론 갈게요. 선질 보셔야죠. 자 가가 실재론이에요. 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실재론자는 맞아요. 모두 개인은 여기 사회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개인의 존재 의미가 있다. 이거 실재론자예요. 가가 되는 거죠. 가가 아까 실재론자였죠. 나 명목론이 틀린 거예요. 보세요. 자 2번 갑니다.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그 사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 자체는 개인을 환원 못 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실재론만 되는 겁니다. 가 나 둘 다 여사 틀린 거예요. 나가 명목론이죠. 잘 보세요. 사회적 사실이며 대상은 사회학은 개인에 대해 외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위 양식을 연구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 어떤 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거 중요시하면 뭐죠? 이거 실재론이 되는 거죠. 나가 아니라 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명목론은 그 자체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4번에 네 사회문제 해결할 때 실제로는 구조를 중요시해요. 사회 제도의 계획이요. 명목론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니까 의식 변화를 노력을 강조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실제 명목 잡으시고 관점을 연결하시는 문제였어요. 자 17번 갈게요. 17번 사회문화 1단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실증과 해석 쪽으로 가야겠다 라는 게 잡히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사문 푸실 때는 그 주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가출 청소년의 학교 생활 재적응 과정에 대한 생애사를 보고 코로나 시대 독거노이 느끼는 불안의 의미를 보고 의미 팬덤 구성원의 행위 규범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다. 행위 규범의 형성 이거 뭐예요? 의미와 의도 인간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해석적 연구가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기억 바로 가설을 검증하고 설명 법칙 발견한다. 인간을 수치화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입니다. X 자 니은 개량화를 중요시하는 게 실증이죠. 해석은 개량화가 어려운 주제다. 맞죠? 해석이요. 자 디귿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여러분 감이요. 감 이게 해석이잖아요. 직관적 통찰을 통해 심층적 이해를 중요시한다. 해석이죠. 자 리을 중요한 선지죠. 연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는 것은 실증에서 중요시하는 단계요. 해석은 수치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깊이 있는 연구를 중요시하죠. 해석은 니은과 디귿 2번입니다. 실증 해석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의 1타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끝까지 보지 않으셨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것도 오답률 높은 문제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경제 9번 문제와 사회문화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1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무규범한 사회 속의 1탈이 아노미 찍혀서 1타라는 거다. 부정적 시선의 내면화가 낙인 1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한 1타를 뭐라고요? 차별적 교제이로 란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할 때 아노미에서는 두 학자를 정리했었어요. 또 무규범한 1탈 속에 뒤르킴이 있고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괴리로 보는 머튼이 있어요. 물론 뒤르킴이나 머튼 둘 다 아노미학자가 맞아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문제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또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문제예요. 자 볼까요?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고무시키지만 이게 목표죠. 이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 불일치 속에서 일탈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데 막 사기를 쳤어요. 수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에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특정 계층은 성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목표에 맞는 수단을 써서 제공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성공을 그렇지 않았을 때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괴리 불일치로 봅니다. 자 크게 보면 아노미가 맞아. 그리고 이것은 이 가는 갑은요.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자 가볼게요. 의뢰 보시면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여기요. 낙인이죠. 문제 하나 범죄자로 단정짓는 의미 부여죠.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길로 접어드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을은 뭐예요? 갑은 아노미 을은 찍혀서 일탈하는 것이다. 낙인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럼 1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1번이 맞다고 생각하고 곧 넘어가면 틀리거든요. 갑은 아노미예요. 그런데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규범의 회복을 강조하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아노미론에 뒤르켄과 머튼이 있었어요. 뒤르켄은 맞아요. 무규범한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일탈이 생기는 거다.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면서 변화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해서다. 그럼 여기 보시면 가치관을 확립하고 규범을 교육시켜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머튼은 이걸 또 구체화했죠. 성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 수단의 괴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 속에서 보는 건 아노미적 일탈에서도 머튼을 자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 같은 경우에는 머튼의 아노미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의 회복과 사회규범의 회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헷갈리시면 2번을 보시면 나와요. 기회를 제공해줘야죠. 수단을 제공해줘야죠. 오히려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목표에 도달하는 기회를 제공해라. 왜요? 목표수단의 괴리에 있다고 봤습니까? 이게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2번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1번이 헷갈리셨다 하더라도 맞다 생각하고 넘어가셨다 하더라도 4번까지 보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원래 아노미를 정리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3번 가보세요. 낙인이죠. 찍혀서 일탈이다. 정상과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찍혀서 일탈 부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낙인이죠. 중요합니다. 낙인은 크게 봤을 때 미시적 관점이잖아요. 맞죠? 4번에 낙인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죠? 여기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반응이 문제인 거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이 문제다라 있잖아요. 의미부여 이게 낙인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면 아노미인데 머튼의 아노미네 그럼 목표하수단의 괴리 부릴지로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나오셨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8번에 그래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19번 오랜만에 빈곤에 대한 게 나왔고요. 빈곤은 나름 최근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특히 이렇게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개념 그 표 빈곤표 정리하잖아요. 그게 주제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밑에 선진을 고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최소한의 생활 성적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A가 A가 절대적 빈곤이죠. 그렇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최저생계비란 말이에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절대적 빈곤. 아니다. 일단 빈곤이라 있어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빈부채를 말하는 즉 B 뭐예요? 상대적 빈곤을 초점을 많이 두죠. 자, 했어요. 이렇게까지. 자, 갈게요. 자, 기억해 보시면 그런데 하기 전에 할게요. A 여러분들 절대적 빈곤은 아까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뭐예요? 최저생계비 가 되죠. 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의 퍼센트를 저희가 절대적 빈곤 유리라고 하죠. 여기가 절대적 빈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상대적 빈곤의 기준값이 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제라고 하고 중위소득의 2분의 1을 일반적인 상대적 빈곤의 기준값을 두죠. 이것의 미만의 가구의 퍼센트를 상대적 빈곤 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 되셨죠?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자, 기억은 너무 멀리 갔어요. 여러분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절대적 빈곤율 낮은 거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아니겠죠. 상대적 낮을 수 있겠죠. 되셨죠? 자, 니은 가볼게요. B가 상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 이건 절대 빈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빈곤층이 될 수 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19번 보시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빈곤이다. 상대 빈곤이죠. 맞죠? 디근 제가 아까 오른쪽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 얘기에요. 우리나라에서는 A와 B 모두 객관화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생각하기에 빈곤이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죠? 객관이죠. 디근 맞아요. 자, 리을 이 리을이 왜 안 되냐면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나름 수능형인데 여기 보시면 가에 가에 뭐라 했냐면 실제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 여부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B가 얘라고 나오잖아요. 틀렸죠? B가 아까 상대 빈곤이었잖아요. 이거는 체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의 가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빈곤 유의라고 말한다면 여기 보시면 디귿에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둘 다 아니오 아니오가 나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없죠? 자, 리을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B는 하나 더 있죠.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인데 미음부터 할게요. 미음의 저희 시험지에 보시면 거기 나와있는 미음부터 하시고 이게 지금 비읍이 됩니다. 선지를 많이 줬죠? 미음이 중요한 선지라 미음의 아, 이거 선지만 헷갈린 것만 정리해드릴게요. 기역 했고요. 니은에 비기준 했고요. 디귿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오? 리을이 빠져있네요. 여기 실제 규모는 소득 여부는 미음이네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비음입니다. 이건 좀 참고해주세요. 자, 리을에 뭐라 했냐면 이거 헷갈리실만해요. A와 B를 더한 것이 전체 빈곤이 되냐?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을 더한 것이 전체 빈곤이냐? 그래서 제가 표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던 것이 이런 거 있었죠. 뭐 절대 빈곤이 6%다. 근데 뭐 상대 빈곤이 예를 든 거예요. 8%라고 할게요. 어느 한 국가의 같은 애를 봤을 때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인데 중위소득 2분의 1 미만 했을 땐 8%다. 그럼 겹치는 거예요. 이 6%가 되셨어요? 6% 더하기 8%에서 14%가 전체 빈곤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뭐를 기준삼냐에 따라서 이 상대 빈곤 8% 안에는 이 6%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셨죠? 거기 리을을 지우셔야 되는 게 그걸 더한다 해서 더해서 전체 빈곤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기준이 다르다가 되는 겁니다. X예요. 이거 기호만 좀 화학하시고요. 자 비읍은 기본적 개념이죠. 상대 빈곤은 소득 불평등 현상 빈부격차잖아요. 를 설명할 때 왜냐하면 기본적 의식주의결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절대 빈곤 설명하고 빈부격차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상대 빈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보시면 디귿 그죠? 디귿과 니은 비 부터 들어가서 됐죠? 니은 디귿 비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개념이랑 표랑 같이 봐 두시면 됩니다. 자료 분석 주제예요. 1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이론이 되고요. 이거 보면 뭐 나오셔야 돼요? 이론 가와나에 대한 설명 계급계층 쪽 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선질 보시면서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국한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대요. 경제적 상황에 로만 이해하면 그게 계급이요. 마르크스의 계급 안 된다 있어요. 사회계층은 재산권력 위신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형성이 된다. 가 뭐예요? 베버의 계층입니다. 무엇으로 풀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 보시면 역사발전 단계별로 주요한 여기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권력관계가 결정되며 지배와 피지배 관계 형성된다. 나는 마르크스의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셨으면 돼요. 그래서 계층은 경제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상중화 사회적 상중화 정치적인 상중화를 구분하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죠. 마르크스는 한 가지 기준 경제적 기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동일집단 구성원들끼리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타집단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는 걸 설명하려면 뭐로 가야 돼요? 마르크스의 계급이죠. 자기들끼리는 지배층끼리 피지배층끼리 소속감을 느끼고 타집단에 대한 이질감이 강하다. 이거 강한 귀속의식 소속감 동일집단 나와 있죠. 얘는 개급이 돼야 돼요. 가가 아니라 나가 되는 겁니다. 자 베버의 계층에서는 동일집단의 소속감도 설명이 안 되고요. 타집단에 대한 이질감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2번 그런데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셨어야 돼요. 어쨌든 차이점이 많지만 사회불평등 현상에 있어서 이 부분 잘 보세요. 경제적인 요인만 적용하면 계급이지만 베버의 계층에도 여기 보세요. 계급의 경제적 상중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경제적 요인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2번이죠. 자 3번 지휘불일치 한 사람이 경제적인 계급은 높은데 사회적인 지휘 정치적인 지휘는 낮다. 한 개인의 여러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 현상을 지휘불일치 현상이라고 하고요. 지휘불일치는 베버의 계층에서만 설명합니다. 마르크스의 계급에선 지휘가 불일치할 수 없죠.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다른 것이 종속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휘불일치는 계층에서 가죠. 자 4번이요. 중요한 선지요. 사회계층을 불연속적 끊겨있는 것으로 서열화한다. 불연속적 서열화는 계급 마르크스의 계급이요. 그럼 여기 가가 지워져야죠. 자 베버의 계층에서는 알아두시면 연속적인 서열화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연속적 이렇게 나와야 이게 계층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0번까지 꼼꼼하게 주제별로 한번 다시 살펴봤고요. 지금 한번 시험 보셨던 주제별로 균형있게 잘 정리하시고 경제 분석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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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